3월 3일 오늘 뭐 3월 3일이냐? 저에다 삼겹살이구나 진짜 누구 뒤집힌 거 먹고 싶어서 저러는 것도 아니야 난 지구 가게는 쟤네 집 찾아가가지고 앞에다가 똥 쌀 거야 어차피 지금 연결 안 됐지? 어 안녕하십니까? 아잇 어떻게 밥 들어 먹었어? 내가 이거 밥 먹느라 보호받는 걸 깜빡했네 잘하고는 상태 어 미안해요 잠깐만 이모 우리 여기 그 술 안 나가는 걸로 좀 주세요 땡큐 그래 요즘은 어때? 잘 돼가? 아 예 그거는 저희가 노노노 우리 얘기를 안 듣는데? 합석하시고 아니야 여기 실장님이잖아 MG 스타일의 소맹 마시기? 나 그걸로 좀 부탁할게요 아 그래 그 보고서는 보내주는 대로 내가 체크할게 아 예 알겠습니다 이 방법이었어 맞아 맞아 조심조심 또 받을거 같아 어이고 어이구 오 와우 이정 communion 오 마이갓 revers긋 맛있다가 faud 올렸으면 2stand committees 와 안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나 가로 와사비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미안해 나 먼저 먹어라 흐허헴 미안한 건 안살봐 aussi 보내줘 빠이빠이 어후 이렇게 끊는다고 말씀 ребята 전ftig 뱉 이씨 막 sus 갔으면 좋겠어 진짜 나 지금 토할 거 같은 게 진짜 삼겹살 먹고 싶다 그 불판의 고기를 잠깐만 너 지금 방금 바로 올렸어? 그럼 뭐 아무 데나 대충 갈 거야? 이왕 오랜만에 먹는 거 맛집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맛집 가야지 그럼 뭐부터 해야 돼? 웨이팅 그렇지 웨이팅부터 줄 서야지 그리고 나는 우리 앞에 대기팀이 진심으로 빠지게 기도했어 난 뭐 근처에 성당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난 무교인데 하나님 찾아 잠깐만 나 지금 뭐 하는 거 같아? 너 팀 빠지나 기다리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고깃집에 여자끼리 온 테이블이 있나 확인하는 거 야 좋았다 좋았지? 어 좋았어 이따가 헌팅 갈 거야? 내가 갈게 오늘 예은이한테 영통하고 올게 잠깐만 내가 살게 인정 아 기다려 기다려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저거 빠진다 빠진다 담배 피네 오매도 나쁘 걸 왜 하는 거야? 담배 땡기면 오 야 볶음밥 비빈다 야 저거 무조건이야 저거 밥 비비면 무조건 간다 술을 시키시네 볶음밥에다 소주를 세 병 때리네 그 정도면 알코올 의존증 아니에요 저기야 다 이때 꼭 불러 무조건이야 큰일 날 뻔했어 잠깐만 맛집은 미다지문 잘 안 열려 네 안녕하세요 고기 냄새 너무 좋아 야 옷에 베개에다 벗어 의자 밑에다 넣어 넣어 야 내 거 안 열리는데 아 그거 붙박이 의자야 아 붙박이야? 이 위에다 넣어 옷 다 넣어 자 주문 뭘로 떼니까 주문은 일단 맛집은 거의 다 근고기 아 근고기 잘 안 익는데 일단 오케이 근고기 2인분 주시고요 뭐 술은? 적셔야지 테슬라로 시작할까? 아 아니야 좀 별로야 태진아 아 너무 뻔해 일단 좀 감성 있게 그 성시경이 좀 약간 간지나게 시키는 법이 있더라고 뭔데? 목소리도 좋잖아 어 에이 이모 여기 이선균 아니야? 이모 여기 남는 술로 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술꾼 느낌이 있네 나는 숟가락으로 따져나 어 옆에 죄송합니다 야 여자가 쳐다볼까 보지마 보지마 이게 더 간지나 소주 맥주 꿀주 잠깐 먹지마 먹지마 기다려 야 기가 막힌다 바로 때려 자 짠 야 와 피 돈다 왜 그래? 술이 와 너 오늘 집에 못 갈 거 같은데? 한 잔 더 줘 어차피 못 가지만 어 술 들어가니까 예연이가 보고 싶다 아 집중 아직 고기 나오지도 않았어 지금 어 이 때 고기가 딱 나오잖아 바로 올려? 아이 띡띡 뭐 하는 거야? 온도 체크 전문적인 저기 뭐 싼데만 다녔니? 요즘 다 온도 체크해줘 이제 올려 어 올려 딱 사장님이 직접 올려줘 어 앗 야 왜 그래 아 기름 튀었어 진짜 아니지? 요정돈 해줘야지 자 이때 아주머니가 두툼하게 잘라줘 야 잠깐만 아오 뭐야 이거 연기 뭐야 왜 꼭 고기 구울 때 연기는 잘생긴 사람 쪽으로 아오야야 너한테 하나도 안 가는 거야 후원길 내려 이걸 왜 올리고 먹어 그러네 자 이제 먹어 야 너 뭐부터 먹을 거야 나는 일단 저기 와사비 살짝 나는 그러면은 소금부터 이렇게 살짝 찍어 그러면은 나는 어 명이나물에 살짝 나는 클래식하게 상추 맛있어 때려 아 때려 때려 짠 어우 맛있다 야 우리 오늘 실컷 먹었는데 어 근데 폐가 하나도 안 부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게 야 너 짐정은이는 도대체 언제 하려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꺼냈으면 되지 한 번을 안 꺼내도먼 다 언젠간 필요한 것들이야 야 담아 해선 감사합니다.